와 첫 롤이다 제가 슬레이트 칠까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롤은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싸동 술집 MC 채연입니다 성인이라면 모두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술지를 술지가 아니라 건강한 술자리를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하진 않고요 저의 첫 MC를 도와주실 정말 존경하고 의지하고 저희 회사 건물을 또 세우신 여기 들어갈게 들어가면 되지 네 아까부터 지켜보고 계신데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제자리인가요? 네 앉으시면 돼요 어 왜 바닥에 앉아? 왜요? 허리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 아니 이게 잠깐만 이거 참 나 아 아닙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야 내가 호흡이 잡힌 거 이게 맞아요? 아니 살짝 우리 약간 기댔어야 됐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우리 저 이제 컴백 준비하고 요요가 와가지고 응 다시 또 연습할 거니까 네 어제 퀴즈가 뜨셨잖아요 네 왔다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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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왜 이렇게 졸리냐 아니 개인 인스타에도 올리셨잖아요 아 맞아요 내가 올렸어요 아니 본인이 올리셨잖아요 네 올렸어요 저는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여기 왔을 때 네 나무익귀를 나무익귀를 왜 봐요 그거를 처음 생각하고 왔어요 왜냐면 나도 긴장되니까 곰명 이정환 네 거 볼 거야 나도 전주이 씨 오 전주 씨야 네 너도 이채현이잖아 네 저도 전진 씨예요 전주이 씨야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우리 회사 회식할 때 만났잖아요 그쵸 기억하세요? 그날 술 안 먹었잖아 전 안 마셨죠 난 기억이 나겠니 내가 아니 그래서 저는 기억이 또렷하게 납니다 근데 내가 뭐 이불킥할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없어요 그러니까요 있다면은 자 있어봐 잠깐만 아니 잠깐만 뭐 그거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랬어? 응 진짜? 아니 제가 소주컵을 깼대요 근데 그 뒤에 더 있잖아요 그만해 이제 그거 생각이 안 난다 진짜로 미안하다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왜요? 지금 이제 오프닝인 거잖아요 응 후 기가 많이 빨리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먹으면서 할까요? 예예 너무 좋아요 밥을 굶고 왔어요 내가 진짜요? 얼른 얼른 갖고 와야겠어요 이거 먹으려고 퍼 SAL 아 이게 아니 난 메뉴판이인 줄 알았어 메뉴판인데 왜 그렇게 말이 기냐 안 읽을래 이 생각 하고 있었는데 우와, 10개명이 있어? 술지 10개명 1. 첫 차는 필수가 아니다 5. 용돈 없는 조언은 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냐, 이거? 7. 목소리가 올라가면 잔을 내려라 나 그럼 바로 시작할 때부터 내려야 되는데 5일 전에도 컸어요 9. 수저가 떨어져도 취했냐고 묻지 말아라 나한테 물어봤지 너 너 나한테 한 100번 물어봤을걸? 취했나? 취했어요? 계속 물어봤지, 솔직히? 아니에요, 메아리 메아리 춤하셨어요? 취하셨어요? 취하셨어요? 이렇게 오, 이거 두른 거 같은데 이거? 취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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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짰나 자, 10번 박수치기 전에 떠나라 아, 그쵸? 저게 진짜 멋있는 거지 딱 계산까지 하고 얼마나 멋있어, 선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의 인싸동 세계관입니다 아... 박수치기 전에 떠나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갈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선배님을 위해서 한상을 이렇게 차려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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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제가 또 그래도 다이어트하고 컴백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약간 제 정보 수집으로는 12월 2일에 공찬 선배님께서 사주신 치킨을 드셨다고 아, 그래요? 공찬이가 나한테 치킨을 사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살 안 찌는 치킨은 야, 그건 배그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 배그에서 치킨 먹은 거 얘기한 거야 아, 그 치킨이 그 치킨이야? 야, 너 진짜, 너 진짜 나무 위키만 봤구나 야, 이거... 야, 너무 웃기다 너 배그 안 하지? 그 배그에서 1등을 하면 오늘은 치킨이 닭!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가 나와요 어? CF예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거슬리는 게 논알콜이라고 적혀있네요 아, 저희 그 프로그램 취지가 주당, 술집 모두가 건강한 술자리를 또 즐기자 하는 마음에서 건강한 조합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만족하세요? 네, 먹을 거를 만족하는데 사실 치킨에 또 생맥을 좀 원래 좀 이렇게 또 해가지고 500잔 딱! 해가지고 뭔가 좀 크으익 얼음컵에 딱! 해가지고 크으익 helps 아래! 마셔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되게 많이 먹는대요 왜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내가 어느.. 내가... 너 뭔가 때렸어요? 하하핳핳 zien 왜 울어? 내가 이상해지잖아. 좀 빨리 먹어도 돼요? 봐볼까요? 네네네. 짠. 그냥 맥주인데. 뭐야? 맥주잖아 그냥. 그렇죠. 그냥 맥주인데? 그냥 맥주인데? 너도 이거 처음 먹어보지? 봐, 얘 술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속고 있어요. 얘 나보다 잘 마실걸?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지가 아니시잖아요. 저는 술지... 입니다. 아 이게 세근간이 있구나. 미안하다, 야. 아, 네. 넘어가서? 요즘 관심 가는 후배 가수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네네. 있어요. 있지채령이. 아, 전 너무 좋아요. 언니로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 진짜? 진짜 진심으로. 자, 진짜로. 잘 몰라요. 사실. 관심 없는 후배 가수. 잘 모르는데 너무 다 예쁘시더라고요. 아, 여자 후배 가수들. 아니, 이렇습니다. 난 애들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얼마나 예뻐, 애들 열심히 하고. 아, 내가 편견이었다. 그럼. 얼마나 예뻐요. 그치, 그치, 그치. 내가 무슨 얘기라고 했었니? 맛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채윤 씨, 너 맛있어요? 네. 근데 저는 원래... 한 입 보면서. 반응해, 반응해. 야, 너 나랑 무슨 씨트꿈 찍냐?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얘? 근데 저는 원래... 저는 원래 탄산이 생고기를 못 먹어요. 못 마시는데. 아, 그래? 오히려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적당한 탄산. 아, 그런가? 내가 그냥 맥주를... 그냥 맥주도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곧 신곡이 나오지잖아요. 그렇죠. 네. 드디어! 드디어!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 그럼 제가 보여드려야지. 그거 하러 왔는데요. 그쵸? 예, 예. 예, 예, 예. 그거 하러 왔어요, 저는. 아, 난 신뢰일까 봐. 그걸 안 물어보면 신뢰야. 아, 그래? 그걸 안 물어볼까 봐. 나는 얘가 오늘 신뢰를 할까 봐, 내가. 두 시간 동안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얘 눈치를 보고, 내가. 아, 나 진짜 다행이다. 우리 서로 다른 생각을 했겠네. 그럼. 아유, 너무 다행이죠. 우와. 야, 근데 채연이 앞에서 춤 출만 있고 조금. 아, 그러면 보여주시면 저도 즉석에서 한번 보고. 아, 따 볼 수 있어요? 네, 따 볼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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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의 나도 놀랬어. 이제 간다, 이제 간다! 가자! Rewind! Rewind, Rewind 우와, 뭐야? 아니요. 너 거의 다 따라했지? 아니, 못 따라했는데 나중에 챌린지 찍을 때 진짜 완벽하게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라버니. 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네. 축기를 빌려, 제가 이 노래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도 한 소절 불러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두 발을 이렇게 잘 뽑고 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축기를 빌려. 불러드릴게요. 제가 에어 기타 춰드릴게요! 축기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하루하루 네가 좋다 서 괜히 쓰다 지울 문자만 바라보다 멋쩍은 스무스만 상쾌한 준비도 있습니다. 미안. 상쾌한 인사? 어, 나 상쾌한 얘기만 들었는데 깼어. 대박. 근데 이 노래 이렇게 잘 될 줄 아셨나요? 그렇게까지 예상하진 않았어요. 늘상 제가 해왔던 소리는 약간 좀 묵직하고 투박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축기를 빌려 녹음할 때는 뭔가 뭐가 쉬웠어, 진짜로. 갑자기 뭐가 이렇게 훅 들어와서 작곡가님, 세범님도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어. 어, 나 갑자기 진짜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나 뭐가 있는 줄 알고 뮤지컬 배우? 어, 어, 어. 나 진짜 뭐가 있는 줄 알고, 순간. 그래서 아니 이게 비하인드가 있다면 등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러지 마. 잠깐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올라가면 언젠가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안 불러지는 거야, 처음에. 그때는 계속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 그거를 불러달라고 요청이 오면 혼자 계속 큰일 났다고, 진짜로. 그래서 바로 연습실 가서 계속 노래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잘 그게 안 잡히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죠. 이제는 이제 저한테 줬다가 다시 뺏어간 그 성들을 다시 제가 살짝 훔쳐와가지고 다시 여기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리고 이 논알코올 맥주와 또 함께 했잖아요. 네네. 치킨을 약간 살짝 빌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로 취한 것 같다니까? 취한 것 같은데 상쾌한 얘기만 들었는데, 얘들아. 아, 그래서 목소리에 그 이제 그런 감성이 묻어났어요. 그 논알코올 맥주에. 아, 감성이. 이거 PPL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치킨에 져서 이런 행동까지 해봤다. 사실 모르겠어, 나 잘 까먹어. 그럼 5일 전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야, 너 장전하고 왔구나. 이거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혹시 짠하고, 장톡대에 김치 넣어놓고 땅에 묻듯이. 이거 양파 절임에 이렇게 딱. 제가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네. 나 그래서, 난 숙성 시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마셔야지 맛있는 거구나. 야, 너 눈 보면 진짜 다 믿겠다, 양. 저는 안 마셨으니까요, 그나마. 기억 안 나세요? 너 같으면 기억이 나면 양파 절임에다가 아니, 왜냐면 그때 얘기는. 내가 여기 넣어서 웃겨야지. 얘네들이 웃겠지. 아니, 왜냐면 본인이 얘기하셨거든요. 어? 나 왜 여기다 넣었지? 웃기지 않아? 이랬거든요, 나한테. 우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신기하다. 오, 최악이야. 아, 좋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나중에 저기 그 별밤 나 초반에 했던 거 한 번 들어봐요. 다 좋대, 그냥. 세상 모든 말이 다 좋대. 네, 저희 진짜 벌써 끝날 시간인데 가시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또 해요? 그, 저희가... 저희가 오는 게스트분들한테 매번 여쭤볼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오빠 생각하는 요즘 술자리 매너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술자리 매너?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술자리를 모두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양파즙에 컵을 넣지 마라. 진짜 해요, 그거? 음... 이름도 써주세요, 여기 위에다가. 이채현이라고 적으면 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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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이거 또 온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양파즙에 술잔을 넣지 마라. 이러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적었어요? 저 사람은 말이야 술에 취하면 양파즙에 너 컵을 넣는단다. 끝. 한번 읽어주세요. 진짜? 야, 너, 너 잘 되겠다. 양파즙에 술잔을 넣지 마라. 좋아. 아니, 어떻게 오늘 이렇게 부담 없는 조합으로 드셔봤는데 이렇게 조합이 너무 부담스럽죠. 아, 이렇게? 예, 예. 그럼 마지막 밸런스 게임. 뭔데 또? 치킨은 맥주다, 논알콜도 괜찮다. 하나, 둘, 셋! 논알콜도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조합으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야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죽었습니다! 아니 엔딩을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지 나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 아 그래요? 나 보내줘, 갈게 간다? 아니 원래 보통은 제스터들이 아쉬워하는데 아니 아니 가! 가! 야 놔! 가지마 간다! 아니 문패를 걸고 가셔야 된대요 이거.. 이거 솔직히 안 두고 가면 안 돼? 안 돼! 주세요 주세요 아 제발 주세요 안녕 그 요즘 띄어쓰기의 중요성이라고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이게 괜찮다고?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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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밤새 온 거야? 밤새 온 거야? 잘한다 잘한다 뭔데 이거? 잘한다 잘한다 야 이거 왜.. 야 하나 먹어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해 잘해 그럼 팀이 감사합니다.